이솔로몬씨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솔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는 길에 처음 소식을 들은 후로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저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